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SBS 박진주입니다. 남해안 지역에 내리는 비가 내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리는 비의 양과 강도가 지역별로 많이 다릅니다. 주로 남쪽에 집중되겠고요. 일부 제주와 경남 해안 지역은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비가 오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밤까지 제주 산지는 최고 150mm, 경남 해안은 80mm, 남부 지방도 50mm 안팎으로 남부 지방은 봄비치고는 양이 적지 않겠는데요.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금세 내리다 그치겠고요. 양도 적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6도로 오늘보다 높겠지만 한낮 기온은 약간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18도를 웃돌았던 대구 지역은 하루 새 기온이 크게 떨어져 9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비는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일부 동해안 지역은 모레 새벽까지도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